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멜세데스 벤츠의 신차,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많이 판매되는 모델, 바로 CLS 클래스입니다. CLS 클래스 페이스리프트가 국내 공식 출시되었고, 본격적으로 고객 인도가 시작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판매 가격과 스펙이 공개되었는데, 스타일리시한 쿠페형 세단의 정점에 있는 CLS 페이스리프트는 또 얼마나 멋지게 변경되어 많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쳤을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기사를 통해 CLS 페이스리프트 국내 출시 라인업을 확인해 보면,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했는데요. CLS 300D 4MATIC 모델과 CLS 450 4MATIC 모델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고성능 모델인 AMG CLS 53 4MATIC PLUS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젤 하나, 가솔린 하나씩 먼저 출시된 상황이고요. 차이점은 기존 CLS 300D는 후륜 구동 방식이었으나, 페이스리프트된 CLS 300D는 4륜 구동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존 CLS는 초창기에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된 CLS 400D 4MATIC 모델도 판매했으나, CLS 400D는 단종되었다고 하며, 지금으로부터 두 세대 전 CLS만 하더라도 CLS 63 AMG가 존재했지만, 이전 세대부터 63 라인업이 단종되면서 AMG CLS 53 4MATIC PLUS만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LS 53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고성능 모델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익스테리어에서의 특징은 전 라인업 모두 AMG 라인이 기본입니다. 이전 CLS 400D가 나왔을 당시 스탠다드 라인과 AMG 라인으로 판매되었는데, 이제는 모두 AMG 라인이 적용되어 출시됩니다. 이건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CLS는 스타일리시함이 가장 큰 장점인데, AMG 라인을 빼면 매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CLS 450 4MATIC에는 멀티빔 LED가 탑재되었고,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 어시스트를 통해 650m 이상의 시야를 확보해 줍니다. 다만 CLS 300D 4MATIC에는 멀티빔 LED가 아닌 하이 퍼포먼스 LED가 적용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내부, LED 구성이 CLS 450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CLS 페이스리프트의 외관을 살펴볼 텐데요. 딱 봤을 때 대부분 시청자분들께서 도대체 뭐가 바뀐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원래 유럽 차들은 페이스리프트 시에 미미한 변화만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변화가 눈에 띄진 않습니다. 기존 오너들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요. 해당 모델에 대한 수명을 조금 더 늘리려는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어디가 바뀐 거냐면, 라디에이터 그릴 내부의 디자인과 프론트 범퍼만 바뀌었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내부에 멜세데스 벤츠 스타 로고가 하나하나씩 수놓아져 있는 패턴으로 바뀌었고, 프론트 범퍼는 더욱 와일드하면서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자, 어느 쪽이 페이스리프트 된 CLS일까요? 정답은 오른쪽입니다. 멀리서 보면 프론트 범퍼 형상만 달라 보이고, 나머진 모두 똑같아 보입니다. 기존 CLS 오너분들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주 흐뭇한 미소를 띄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바뀐 게 거의 없으니 말이죠. 그릴은 자세히 보아야만 다릅니다. 왼쪽이 기존 CLS의 그릴이고, 오른쪽이 페이스리프트 된 CLS의 그릴인데요. 자세히 보니 확실히 다르죠? 하지만 자세히 안 보면 모른다는 사실. 기존 CLS 오너분들도 새로워진 스타 로고 그릴로 바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앞서 보셨던 빨간색 CLS는 페이스리프트 된 CLS 300D 포매틱의 모습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파란색 CLS는 페이스리프트 된 CLS 450 포매틱의 모습입니다. 휠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300D와 450이 똑같죠. 휠 디자인은 CLS 300D는 이전 구형 CLS 300D와 동일하고 CLS 450만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벤츠는 진짜 휠 디자인에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요. 빨간색이 CLS 300D, 파란색이 CLS 450인데 휠 디자인 말고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CLS 300D 오너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둘 다 매력적인 디자인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사진은 CLS 300D 포매틱 모델인데요. 휠 디자인은 이전과 동일한 AMG 5 스포크 휠이 적용되었고, 리어뷰는 사실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테일램프 디자인도 똑같고요. CLS 300D와 CLS 450 두 모델 간의 차이점도 없습니다. 기사를 이어서 보면, 인테리어에서는 12.3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로 신형 S 클래스처럼 세로형으로 커진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진 않고요. 핸들 앞면과 뒷면에 센서가 탑재되어 정전식 핸즈오프 감지 기능을 갖췄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 반자열주행 사용 시 핸들을 살짝 터치하기만 해도 반자열주행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죠. 현대 기아 자동차의 경우 핸들을 직접 잡아서 살짝 틀어줘야만 연장이 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옵션으로는 당연히 반자열주행도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에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스티어링 휠, 핸들 디자인이죠. 핸들 디자인 외에는 송풍구 디자인을 비롯해서 모두 동일하며, 핸들 디자인은 CLS 페이스리프트에는 기본적으로 AMG 라인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핸들이 D컷 스포츠 핸들입니다. 우리가 잠자리 핸들이라고도 부르는 디자인인데요. 잡았을 때 그립감이 정말로 좋지만, 손이 작은 여성분들에게는 조금 두껍게 느껴져서 살짝 불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인테리어는 블랙 시트였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인테리어는 베이지 시트인데요. 베이지 시트를 선택하시면 D컷 스포츠 핸들이 아닌 E클래스와 동일한 원형 핸들이 적용됩니다. 이건 S클래스와도 동일해요. AMG 라인이지만 핸들만 스탠다드형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난 베이지에 AMG D컷 핸들을 원하는데 그건 안 돼? 라고 하신다면, 네, 그건 안 됩니다. 베이지 시트는 무조건 원형 핸들만 적용 가능해요. 이건 브라운 시트를 선택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나 브라운 인테리어를 선택하셔도 D컷 스포츠 핸들이 아닌 원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됩니다. 블랙 시트를 선택하셔야만 D컷 핸들이 적용되며, 열선 핸들은 원형 핸들과 D컷 핸들 모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왜 이렇게 옵션을 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AMG 라인에서 AMG D컷 핸들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컬러에 따라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바뀐다는 부분, 저처럼 블랙 시트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죠. 이어서 파워트레인 부분을 살펴보면, CLS 300D 4MATIC에는 최초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디젤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멜세데스 벤치에서는 주로 가솔린 엔진에만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했는데, 이번에 디젤 엔진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탑재했고, 그 결과 출력은 265마력에 토크 56.1을 발휘합니다. 토크가 꽤나 높은 편이고, CLS 450 4MATIC에는 직렬 유기통 가솔린 엔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었는데요, 원래 이전 CLS 450도 마일드 하이브리드였습니다. 바뀐 부분은 없는 것이죠. 출력은 동일하게 367마력에 토크 51.0을 발휘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가격인데요, CLS 300D 4MATIC은 9,370만원, CLS 450 4MATIC은 1억 1,410만원입니다.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 금액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CLS 클래스인 걸 감안한다면 적절한 금액이 아닌가 싶어요. CLS 페이스리프트 파워트레인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CLS 300D 4MATIC에는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고, 9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해서 265마력에 토크 56.1을 발휘하고, 공차 중량은 1,915kg입니다. 연비는 시내 12.6, 고속 15.9, 복합연비 13.9로, 역시나 디젤 엔진답게 무난하게 두 자릿수를 보여주는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CLS 404MATIC은 직렬 6기통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에 9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하여 367마력에 토크 51.0을 발휘하고, 공차 중량은 2,010kg으로 2톤이 살짝 넘습니다. 시내 연비는 8.0, 고속 연비는 11.2, 복합연비는 9.1로, 6기통 가솔린으로서 무난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엔 비슷한 금액대에 포지셔닝되어 있는 다른 차량들과 한번 금액을 비교해 볼게요. CLS 300D 4MATIC이 9,370만원으로 같은 쿠페형 세단을 지향하는 아우디 A7 55 TFSI보다 600만원 정도 더 저렴한데, 아우디의 프로모션을 적용한다면 금액 차이는 거의 없거나 아우디 A7이 더 저렴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LS 300D는 디젤이고요. A7 55 TFSI는 V6 6기통 가솔린이라는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하죠. 그리고 CLS 400D 4MATIC보다 600만원 정도 저렴한 E450 4MATIC 익스클로시브 모델이 있는데, E-class와 CLS는 지향하는 컨셉 자체가 다른 모델이다 보니까, 아마 CLS에 꽂히신 분이 E450을 고민할 것 같진 않습니다. CLS 400D 4MATIC이 1억 1,410만원인데, 여기서 800만원만 더하면 A7의 고성능 모델인 S7을 구입할 수 있죠. 물론 S7도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CLS 400D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S7은 6기통 디젤입니다. 가솔린이 아니죠. 엔진 구성은 CLS랑 정반대예요. 고성능 디젤인 것이죠. 얘기가 나온 김에 CLS 400D 4MATIC이랑 아우디 S7 디젤이랑 비교해보면, 일단 금액 차이는 800만원 정도 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아우디의 프로모션을 통해 대략 S7을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CLS 400D는 6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 가솔린이고요. S7은 V6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일단 구매자가 확 갈릴 겁니다. 아직 국내 가솔린 S7은 출시가 안 된 상황이라서, 디젤 엔진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CLS 450으로 가시면 되고요. 출력에서는 CLS 450이 마력은 조금 더 높지만, 토크는 역시나 S7 디젤이 훨씬 높습니다. 뭐 S7 대신에 A7 가솔린 55 TFSI는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더 저렴하면서 6기통 가솔린 쿠페형 세단을 원하신다면, 그냥 A7 55 TFSI를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멜세데스 벤츠에서 새롭게 출시한 CLS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렸는데요. 워낙 국내에서 많이 판매되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CLS에 꽂힌 고객은 비슷한 금액대에 CLS를 대체할 만한 모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기존 E클래스나 O시리즈, 아우디, A6를 타던 고객들이, 업그레이드를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모델이 CLS이기도 합니다. 사실 1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막상 이 금액대의 세단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넘어가면 또 많은데, 1억 극 초반, 1억 초반에 형성되어 있는 세단은 또 별로 없더라고요. 추후에 CLS 페이스리프트 옵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